청주시 인구가 넉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. 인구 백만 자족도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. 서은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백만 자족도시 건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최대 비전입니다. 타 지자체에 밀리지 않는 행정력과 경쟁력을 위해 2040년 백만 인구의 기틀을 잡겠다는 겁니다. 이 시장은 도로, 교통 등 SOC와 꿀잼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산업 투자로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쳤고 2022년 7월 취임 당시 외국인 포함 86만 1천 명이던 인구가 올해 3월 87만 5천 명으로 1만 4천 명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난 11월부터는 4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하면서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청주시 인구는 2023년 11월 87만 6천 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12월 151명, 올해 1월 143명 등 넉 달간 619명이 줄었습니다. 특히 생산가능 인구는 61만 1천 명에서 60만 9천 명으로 2천 6백여 명이 줄었습니다. 청주시는 인구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지 못했지만 큰 폭으로 감소한 청년층에선 주택과 취업 문제 등으로 세종시와 서울시 전출이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망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. 그리고 세종이나 서울, 대전 쪽으로 전출 가신 분들이 있어서 사회적 요인으로 감소한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전문가는 전국적인 저출생 문제로 인구 증가는 지자체 간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유치와 강소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청년층에 어필할 매력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. 청주시는 5월 중 예정된 미래 100만 자족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교육문화, 도시기획, 산업경제 등 추진 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. HCN 뉴스 성웅규입니다.